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아는 가장 적절한 소개가 홍상수 감독님의 아홉 번째 장편영화 그게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구경남은 이제 영화를 한 두세 편 정도 찍은 흥행도 아닌 예술도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단정 줄 수는 없지만 약간 어중간화 일반인들이 볼 땐 잘 못 나가는 그러나 평론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약간 예술 영어, 일반 영어일 경우 그런 어치의 어중간화일 수도 있고 위치가 불안하고 애매모으는 영화감독 구경남이라는 이름은 감독님이 구경하는 남자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긴 하지만 약간 관계 깊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구경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 감독님 영화 여태까지 영화에서는 이제 좀 한정된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데 요번에는 여태까지 감독님 영화 중에는 좀 장소도 계속 이동이 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배우들, 마치 선님 덕대하듯이 이제 촬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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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공교롭게 제천 쪽은 새로 처음 연기로 호흡하는 분들 제주도 쪽은 한 번씩 했던 분들이 많아요 진짜 했던 사람들은 같이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처음 해보는 분들은 그런 아름아름 신분이 있었는데 연기로 한 번 해보고 같이 해보고 싶었던 또 그분들을 갖다가 한 영화 안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였어서 좀 정말 촬영하기 전부터 기대를 했었고 촬영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치 선님 덕대하듯이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경남의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마치 그들의 연기나 그들의 생활을 구경하듯이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5월 14일 날 홍상수 감독님의 아홉 번째 장편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봉을 합니다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저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배우들이 고윤정 씨, 엄지원 씨, 하정훈 씨, 유영진 씨 유중당 씨, 정유미 씨 그 외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재미를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셨거나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훌륭한 배우들의 저 말고 다른 훌륭하신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극장에 오셔서 보시라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와서 보신다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덧붙여서 한국영화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거 왜 이런 영화를 만드세요? 조금만 얘기하다 해요 시간 많아요 저도 남자입니다 꼭 책임지겠습니다 감독님, 뭐 하러 시키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나중에 외로워요 나이 돼서 뭘 한다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 같은 사람은 정말 사절이야! 너 양심이 있는 거야? 사람이 아니면 제가 뭔가요? 바람둥이 이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일회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